이렇게 키 큰 분은 누구야? 어디야? 이거 핸드폰 누구 거지? 은지 건가? 아, 매니저님인데? 은지야, 이거 너 거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달샤베 수빈 집입니다. 수빈이라는 실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처음 와. 지금은 거의 가족 같은 사이고요. KCM 선배님하고 지금 같은 회사에 있어서 스케줄 있을 때 자주 제가 수빈이 집에서 같이 자고 생활을 합니다. 수빈 씨랑 같은 회사구나? 너무 피곤하다. 어제 뭐 했을지 촬영하고 갔어. 근데 너무 다크서클이 내려온 것 같은데? KCM 선배님 스케줄 다녀온 날은 눈 아래쪽이 많이 그늘이... 목이 탄다, 목이 탄다. 아니, 근데 KCM 선배님 너무 좋잖아. 이렇게 웃는다고? 너무 밝다. 대박. 너무 좋지. 너무 좋지. KCM 선배님 방송 보니까 너가 많이 웃음을 잃었더라고. 아! 붙어, 핸, 윤석, 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웃는 분이야? KCM 선배님 방송 보니까 의무감이 생기더라고. 뭔 의무감? 너가 이제 TV 계속 나올 때마다 내가 스타일리스트가 된 것처럼 어? 이쪽 유분 좀 놀라야 될 것 같은데? 아, 그치. 신부니까, 신부니까. 맞다, 보이지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진짜 제대로 내가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해줘야겠다. 아우, 갑자기. 수빈이 또 스타일리스트가 잘하거든요. 아, 나 이 콘텐츠도 있고. 아, 나 이 콘텐츠도 있고. 당신 단톤이라고. 역시. 네, 메이크업 좀 들어가실게요. 핀으로만 꽂아 놓을게요. 머리 상당히 이상해 보지는 것 같은데? 가만있어, 과정일 뿐이야. 오늘은 조금 많이 깎을게요. 밝다, 역시 친구가 좋은 거야. 어머니 뭐래? 방송 보고? 살 좀 빼래. 살 빼래? 야, 근데 너 솔직히. 진짜 이쁘게 나왔어. 아, 화내네. 아니라고? 너 그러나 남자들한테 연락 안 왔어? 방송 보고. J? JK? JK가 뭐야? 아, JK 모른 적 하지 마. 아, 참. 누나한테 술 먹고 전화한 사람. 할 거야. 썸남 있어요? 그럼 IK는? IK? 없어. 그쪽 그쪽, 그쪽. 야구 쪽 그쪽. 예. 친구들끼리 찐대화, 찐대화. 오늘은 루즈를 또 오버립으로 갈게. 진짜 A 하세요? 에. 에. 어머나?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이번엔 우회를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윈니스 봐라. 아니, 막 웃음보다 되시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윈니를 바로. 와, 되게 신기하다. 낯설다. 여보세요? 아, 좋은데. 엄청 빨간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보통 메이크업하는 친구들이 자기 메이크업을 해준다고. Gorgeous. 잘해줬다, 메이크업 진짜 하자고. 나 봐도 돼? 아, 보세요. 약간 제트 상태 하자고. 립스틱 하나로 이렇게 달려있어. 왜? 솔직히 마음에 들지? 널 내면의 섹시함 꺼냈지? 네, 선배님. 권주야. 네. 뭐하니? 저 지금 수빈이 집에 있습니다. 수빈이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운동하러 가려고 합니다. 운동? 네. 선배님도 이제 운동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해야지. 빨리 헬스장으로 오십시오. 야, 지금. 야, 나 지금 미팅 중인 것 같아. 아, 지금 잠깐 통화 좀 하려고 해. 미팅 중인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형님, 잠깐 저 메이저랑 지금. 오케이. 여보세요? 선생님, 미팅 빨리 하시고 헬스장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형님, 잠깐 저 메이저랑 지금 통화 좀 하겠습니다. 통화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잠깐만, 네. 아, 지금 같이 미팅하고 있는 형님한테 미안하니까 너랑 계속 소화하는 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미팅을 빨리 끝내시고 헬스장으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 얘기 좀 하고 전화할게.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다. 간접 체험을 살짝 해봤는데.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배님은 오시는 거예요? 몰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낚시도 가는 거 알지? 비꼬기? 우와. 우와. 야, 값싼 것 봐. 한 번만 닦으면 안 돼? 잘 키웠어. 내가 잘 키웠어. 고맙다. 갑시다. let's get it. Let's get it. 자, 회원 여러분들. 길을 끌어모으시고요. 오른쪽부터 갑니다. 자, 마음의 준비. 모으시고 오른쪽부터. 원, 투, 쓰리, 포. 배보이. I gotta be your bad boy. 하살표를. KCM 느낌이 나던데.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KCM 선배님 과에 조금 신긴 것 같습니다. 하이 텐션, 하이 텐션. I gotta be your bad boy. 하살표로. 제가 보기엔 절반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자제한 거야? 네, 자제한 거예요. 아, 그래요? I gotta be your bad boy. 하살표로. 뒤로. 좋아하네. 너무 즐기시네, 그래도. 주부님들의 스트레스를 이 박수에 다 담아주세요. 아, 너무 잘하네. 옆.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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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거 동상이야? 박수다 얘기해. 네, 되게 다르네. 그게 친구라서 그런가? 11년을 봤잖아. 그러니까. 음악 좀 주시죠. 저는 이제 조명이 있어야지. 자, 가자!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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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왼. 왼. 여덟.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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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뭐야, 나이트클럽이야? 오셨으니까. 어, 선생님. 어, 안녕. 김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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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고마워. 아, 피곤하다. 그만. 야, 일단. 운동합시다. 웃을니. 아, 피곤하다. 갑자기. 선배님. 어머, 어머, 어머. 여기 남자장군이. 선배님. 여기 남자 아니야? 네. 가만히 가는데요. 너무 귀신. 야. 아유. 선생님 여기 소개선에도 당시에.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 영광입니다. 저희 헬스장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야. 안녕. 아니 진짜. 텐션 좋아요. 너무 세요. 아. 무슨 좋아하는 후배인데 되게 너무 피곤한 스타일. 피곤하세요? 누구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피곤해. 그냥 구매하지 않잖아. 누구는 누구 생각하잖아. 아니. 아니. 나 아까 진짜. 아. 옷이 똑같아서. 너 일부러 맞췄지. 왜. 뭐야. 바지 똑같아. 왜. 뭐야. 멋있다. 아니 진짜 안 맞췄는데. 아 진짜 의도한 거예요? 나도 왜 저렇게 맞춰 입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 차. 일부러 온다니까 카메라 앞에서. 일로 오시면 돼요. 아 좀 같이 포즈를 취해줄 줄 알았는데. 야. 진호 보니까 포즈도 잡고 하던데. 나도. 가담화 입었을 때 포즈도 잡고 하고 싶은데. 여기 여기. 어? 아. 안녕하세요. 야. 아니요. 안녕하세요. 왜 안 하는 거야? 가는 길에 수빈이 같이 왔으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옷이... 아, 수빈이 의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옷이 맞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내는 생각 안 하고 이거 다 제가 맞춰준 거거든요, 은지 에이, 거짓말 아니, 진짜로 대본 리딩에 왜 저렇게 소통을 한 거야? 아니, 처음 가니까 좀 멋지게 맞아, 차릴 거 하고 싶어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리딩을 처음 가보니까 너 어디 가? 저는 연기 수업 아, 그랬어? 네 연기를 무슨 수업을 받나? 아... 너가 들은 거지? 역시 너가 들어, 그냥? 그냥 다 애드립으로 하는 거야, 내 평소에 나오는 거야 저 연기는 애드립이다 그런... 애드립으로 안 되면 어른이으로 하고 저 어른이을 위해서 애드립을 갖고 오신 거죠? 계획하지 않았어요 지쳐요 너무 억지스럽게 많이 찍어 아니라니까, 나 돌겠네 아, 선배님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게 그 SF 판타지 액션 영화인 거죠? 그럼 하반기 최고 기대작이야 아, 진짜요? 마블 견제 대상 1호 지금... 고민이 2만 5만... 6만이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민이 2만 5만 6만... 7만 6만... 2만 5만 6만... 2만 5만 6만... 아, 2만 5만 6만... 2만 5만 6만... 2만 5만 6만... 이야, 나 KCM 이런 줄 몰랐다 하하하하 아, 가는 거야? 저는 내려가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지야, 사랑한다, 고생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 세컨볼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치우, 미스터 치우 I like you 치우, 안녕 갈게요 안녕 사랑해요, 피스 진짜 친구지, 저게?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상큼 발랄하다는... 어, 그래? 제일 재미있네... 진짜 잘한다! 왜 저래? 잘한다! 왜 저렀습니다? 지금 이거 오늘 만든 거지? 아니, 원래 저렀습니다. 아, 뭐 츄츄, 미스터 츄인데?